안녕하세요. 무섭습니다. 에뮤이에요. 브러쉬드가 아니라 브러쉬드에요. 22만원짜리. 토요일날 한가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뮤 진행하겠습니다. 코너 좋구요. 오 잘가요. 오 소리 들리죠? 이야. 정말 잘가요. 20만원짜리 잘가다니. 20만원 다 Divine 1 hello 이제 이것은 모조 되기 시작합니다. 으 으 으 으 으 잘 되는데요 우와 20만원짜리 아니 아니 저것은 푸짐? 푸짐? 푸짐 푸짐할게요 아 미세종하니까 어 뭐야 사봐라 사봐라 히트니크 빠졌어 히트니크 빠졌어 히트니크 빠졌어 히트니크 빠졌어 히트니크 히트니크 빠졌어 히트니크 빠졌네 히트니크 히트니크 점프를 많이 생길 수 있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차가 푸르실스가 아니에요 푸르실 때 22만원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짜잔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내꺼 아닌데 이게 자네꺼 아니냐 자네꺼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꺼구요 자네꺼같은데 그치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얘꺼 아닌데 서비스 가자 어 이거 내꺼 아닌데 여기 보시면 요 노말 자가 노말 모터 3세대는 변속기 방수력 박스 그 다음에 신인체커기 그 다음에 사운드 나오게끔 하는 잭 그 다음에 야 이거 잘가요 정말 잘갑니다 아테라 손을 좀 붙이기 야 정말 잘가요 여러분들 주가 막힙니다 자 자 여러분들 리얼라이프 RC 라이프 저희들은 리얼하게만 합니다 리얼하게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여러분들 리모아비의 미니에미오하고 큰에미가 되는 큰에미에요 저거 잘가요 또 굴려요 또 굴려요 보이있어요 야 아 안 망가져요 서버도 그러고 안 망가져 안 망가져 와 되게 튜토라죠 오프로드 제가 아까 오프로드 자 점프 야 오프로드 22만원 그냥 두꺼는 제가 잘 말씀드리니까요 핸드폰이나 카톡으로 저한테 많이 말씀 얘기 걸으세요 자 엘이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예 예